아픈 당척을 상대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불편할 게 없지 귀까지 안 들렸으면 좋았을 뻔했구려 아픈 당척을 상대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지게 불편할 게 없지 귀까지 안 들렸으면 좋았을 뻔했구려 그러면 당신은 절대로 구려 안풀 뻔히 보고도 그지게니란 말이오 귀까지 안 들렸으면 좋았을 뻔했구려 아픈 당척을 상대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지게니란 말이오 귀까지 안 들렸으면 좋았을 뻔했구려 내 수련에 비하면 이 정도 전투는 아무것도 아니오 영혼의 휴식시간이오 영혼의 휴식시간이오 영혼의 휴식시간이오 척하여 끝없는 시련을 마주하겠소 잠시 명상을 하고 오겠소 더는 오만에 사로잡혀 길을 잃지 않겠소 용에게도 휴식은 필요한 바 숙성 카드 글쎄 공격 무기 따윈 필요없어 나에게 맡기시오 용에게도 휴식은 필요한 바 저 동요하지 마시오 영혼의 휴식시간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잠시 명상을 하고 있겠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